이게 뭐냐? 페인트를 칠해도 사람이 많을래나 모르겠다 안 믿어 안 믿어 날씨가 좋다 그러지 또 비올거야 매번 세차를 하면 비가 오고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? 복숭아 아 내 heat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에어컨 필터를 지저분하네 기존 제품, 새 제품 거의 매달마다 가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 적당히 추워, 적당히 많은 사람으로 인천이 창고 이루어진 이루어집니다. 탈락 이루어질 이루어집니다. 가 가득 이루어집니다. 인천에 갑니다. 인천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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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문혜정입니다. 네, 68,000원. 안녕하세요. 출발지는 어디예요? 을지로 이가요. 을지로 이가? 아, 예. 영수증 드릴까요? 노크를 하는 거 없나 보셨나요? 중간에 화장실이 급하셔서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한방에 하셨나요? 한방에. 인천 파라다이스 공항보다 낫네. 한남대교에서 올림픽대로라서 가보세요? 네. 타이밍. 약 300m 앞, 남편이로 저널번에 아! 바다 사이. 자, 가위으로 인천을 지내내. 나의 여행을 노는다. 에어필 어디서 세워 드릴까요? 네 카드로 체크하시니까 시간 marketing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아니다 영수증 주시겠어요?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걸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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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를 하면 비가 오고 왜 나만 놔주고 그래? 왜 세차만 하면 비가 올까요? 그렇다고 어떻게 하더라? 세차하고 여행이 추가됐나 카카오는 좋겠다 죄다 예약 등키고 가고 카카오는 시청자로 도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